안녕하세요 1대1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테란이구요 저는 저그 저그만 오라고 방지가 적혀있길래 저그 초이스 했습니다 일단은 입구를 막자 입구를 막고 맵이 6인 6맵이라서 12시, 8시 안나오거든요 초반에 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나 상대방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스포닝을 좀 빨리 지어야되겠다 원래는 오버찍고 짓는데 스포닝을 좀 빨리 지어볼게요 여기 없네요 바로 빼구요 오버찍고 바람저그링 한번 가볼까 바람저그링도 괜찮을것 같긴한데 아니야 바람저그링 하지말자 그거 실패하면은 완전 불리해지거든요 바람저그링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맞춰서 가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철회하나 올리고 상대 어디있을려나 상대 어디있을려나 가스 하나 하나 뽑고 성큰 짓고 이 오버로드 괜히 한시쪽으로 쭉 들어갔다가 만약에 한시가 테란이면은 오버가 잡힐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언덕쪽에다 놓을게요 성큰 바로 눌러주고요 가스를 타줍니다 저글링은 정찰 9시야 11시쪽을 정찰 한번 해주고 한시인가보네 봐봐 한시잖아요 만약에 들어갔어봐 오버국이 그냥 바로 먹히는거였어 가스 하나 더 올려야되겠네 레어 올리구요 바로 올라가볼게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팩토리아 벌써 올라갔네 와 확실히 빠르다 테란이 아카데미 올라가고있고 3 4 5 6 7 8 9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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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대만 더 떨이면 됐는데 아 저게 들어가냐 와 말이 되냐 저게 말도 안돼 저거는 오버 빨리 튀어나와라 자 자 일단은 트러블 그레이드 먼저 하구요 3대체 럭커 드럭거 할게요 럭커 개발 눌러주고 구속 쪽에다 오버라드 펼쳐놔야되요 구속 쪽에다 오버라드 펼쳐놔야되요 몰레벨업 할수도 있으니까 나온다 어 이거 잡히면 안되는데 아 저게 잡히냐 아우 진짜 잡히면 안되는 오버였는데 어 어 탱크 고마워 아이 잡았어야되는데 못잡았네 아 야 아 아 아 이 정도면 85%는 됐네 두마리는 미리 빼놓고 입구쪽에다가 지울거 만들어놓구요 혹시 모르니까 본진에 성큰 하나정도만 많이 짓지말고 스파이어도 하나 올릴게요 들어가 어차피 없어 어 있어 있어 잠시만요 없어야 정상인데 확실히 빠르네 아 너 왜 안잤어 들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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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몰랐겠지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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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선끈 선끈 하나 깔아놓고 진짜 잘했네 그쵸 혹시나 해서 깔아놨는데 와 오케이 드론이 많이 잡혔다 드론이 많이 잡혔다 스캔이 깨져가지고 아직 안보일겁니다 뭐야 뭐야 스플로 잡을라고? 오버가 소급이 되있었네 소급이 안되있으니까 아쉽네 제발 버텨 제발 버텨 아잇 못버텼네 가자 소로 만든 오버리트 가자 자 저 피해 많이 줘가지고 지금 되게 유리한거 같아요 드론도 좀 잡히긴 했지만 자 서플쪽 네 노려줍니다 아 뭐야 탱크가 사거리 너무 긴거 같아 저거 진짜 적으로 테란도 상대하다보면은 테란이 사기인거를 확 느끼는거 같아 항상 자 바로 하이브 올려주고요 네 디파일러만 띄우면은 이거는 거의 필승이죠 돌아서 네 들어가기 아 제발제발 아 무리야 무리 무리였어 머리위에 한번 떨궈볼까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 일곱만 죽이면 돼 딴거 필요없어 일곱만 이런 젠장할 스플래시 아 아 뭐야 이게 완전 선물절거해주고 왔네 아 아 근데 시간을 엄청 많이 벌었죠 네 그만큼 해처리도 팍팍 늘려주고요 스플래시로 일꾼 잡으려 했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디파일러랑 럴커 가서 그냥 공격 가면은 끝날거 같습니다 3-7 럴커 드랍이 초반에 성공해가지고 네 일꾼을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엄청 유리해진거죠 뭐 그거 한 방 때문에 스플라러들 스커즈 퍼뜨려 놓고요 스커즈 퍼뜨려 놓고요 스커즈 퍼뜨려 놓고요 스커즈 퍼뜨려 놓고요 아 이런 가스가 없다니 역시 뒷팔러는 가스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애 여기 근데 안들어간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 안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잡혔나? 아 타지마 지금 탈 때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포콜론이 좀 지어놔야 되겠다. 이거 뭐야? 골탱? 골탱은 별로 이제 무섭지가 않죠. 얘들아 타자. 갈 준비하자. 아우 서플 많네요. 서플만 파괴해도 이득인데 그냥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좋았어요. 반가워요. 앉아주시고요. 수험 한 번 딱 뿌리면은 맞기 정말 힘들겠죠? 앉아있어 앉아있어. 한 번 더 뿌려. 앉아있어. 정면은 만약에 오게 되면은 컨슘 한 번 해주고 수험 뿌려놓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마나가 안되네 이거. 아 마나 되면 한 번 더 뿌릴텐데 49야 하필이면은 자 두 번째 공격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플 쪽에 네 나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자.